다음은 남조선에 나가 있는 외부 소식 전함인 리창호 기자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리창호 기자! 남조선에 나와 있는 리창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남조선의 시식코너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저 시식코너가 뭡니까? 남조선의 무료 배급소입니다. 하지만 배급할 식량도 넉넉치 않아 이렇게 만두를 여섯 조각이나 냈습니다. 손님, 뒤에 다른 손님들도 계셔서요. 이런 호딱지만한 음식으로 배떼지를 채워느려 하나라도 더 먹어보려 하지만 이마저도 눈치를 줍니다.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수고하시라요! 이어서 물품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욱 살벌한 화력으로 돌아왔다! 로동미사일송! 핵탄두 안에 플루토늄 200g 특별한 소스 우라늄 질소 헬륨 토륨까지 이제 남조선은 파방팡팡팡! 저세입니다! 로동미사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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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觉 meter 사agne пров Mitarbeiter 로몬 alam 한글자막 by 한효정